부레를 끄집어내야 돼. 부레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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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부레를. 자, 보이죠? 보이죠? 부레를 안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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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아이스박스가 사전에 궁금하네요. 왜 있을까? 질병소. 위는 1.5mm에서 지절로 익혀야겠네. 그리 큰 미낭은 아니고 초대가 끓이며 오면. 초대가 많이 왔네. 소대 싱싱해요 소대 소대 싱싱해요 좀 쉬어가는 차인데 소대 혜깡 혜깡 여기가 다 혜깡이네 싱싱합니다 소대가 소대하고 민호 손질 한번 해볼게요 사랑아 내 사랑하고 싶다 내 사랑아 돌킬 수 없는 곳에 와 민호가 아주 작은 거예요 좀 커야 맛있는데 이거 이것도 어디야 그냥 먹는데 그냥 선물 받은 건데 아니 나는 다른 약도 다 씻어서 이거 먹겠다 형이 형 급했냐 바보야 천천히 전 commercially 엄마 다 하나 넙 저도 아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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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 불회를 끄집어내야 되요 불회를 자 보이죠? 보이죠? 불회 안보여? 보이지가? 이거 불회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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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자고 이걸 불회입니다 불회 키로수가 얼마 안 남았고 불회도 크진 않아요 자 이걸 보냅니다 갈비별을 먼저 자 이렇게 빨라주세요 그리고 가운도 가운데에 뼈가 있거든 너무 두툼하게 썰어도 맛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나가 너무 차니까 더 많이 썰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러 회가 한사라 완성됐습니다 아iff 아 으 어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식분아 인디 해보면 아저씨 되모 트레고단하구요 손질 자체로 안할려오는거 그냥 시장사면 다 손질하는거 있어 손질하는거 갖다 잡으면 되요 오우 잘되나 이야 잘 되네 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대를 이렇게 아따 많이 쓸어 붙죠? 아이고 무거라 2키로 넘겄다 자 이제 맛나게 맛나게 먹어봅시다 된장빵에 넣어 된장빵에 넣어 맛있다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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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으음 저 매운 된장빵 네 으음 맛있어 음 맛있어